오늘 밤 KBS 파티 마지막 출연자는 빈혜서씨입니다. 1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빈혜서라는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MC 김성주는 무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빈혜서의 7월 활동 일정에도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빈혜서가 오늘 밤 KBS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빈혜서는 KBS 공주로 알려져 있어 KBS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빈혜서의 모습이 나온다. KBS 축제에는 국내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며 시청자 수는 약 1만 명에 이른다. 유명 선배들이 대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혜서는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빈혜서가 KBS 파티 마지막 무대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빈혜서의 무대는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 약 100여 명의 서포터 댄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리허설에서는 1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빈혜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빈혜서가 리허설을 마친 뒤 MC 김성주는 무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닦으며 빈혜서를 향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빈혜서와 아티스트들은 오늘 밤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소녀가수 빈혜서가 표현한 액글른 모정 어머님 사랑합니다. 무대 영상이 팬들 관심의 50만 뷰를 채웠습니다. 빈혜서는 지난 2월 방송한 tv 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트로3에서 송가인의 대표곡 어머님 사랑합니다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빈혜서는 상당히 차분하게 어머님 사랑합니다를 노래했습니다. 미스트로3 첫 무대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감정표현력을 과시한 빈혜서는 짧은 시간 성장을 거듭하며 경쟁자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빈혜서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는 가사 하나하나를 곡 쉽게 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물론 빈혜서와 경쟁하는 가수들, 시청자, 빈혜서의 팬들이 자연스럽게 노래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